안녕하세요. 저는 잭스 컴퍼니 주식회사 마케팅팀의 이솔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잭스 컴퍼니 주식회사는 산업용 인베디드 보드와 산업용 컴퓨터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는 업체입니다. IT 20년 경력에 안정된 기획력과 지원 서비스로 제품 상담, 기획, 생산,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수출 두드림 지원 사업 선정,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타 해외 상표권 출원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 전체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미니부 잭스 제642B 제품입니다. 인텔 셀레론 제642 CPU가 사용되어서 이전 세대보다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전 셀레론이나 구형 코어급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큰 성능 상승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 구성 같은 경우는 2개의 DP 포트, HDMI 포트, 3개의 램 포트, USB 2.0 포트, 3.0 포트 3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나 빠른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업체에서 선호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미니부 잭스 제642B 제품과 같이 최신 프로세서들로 구성된 패널 PC 또한 인치별로 출시될 예정으로 제품 관련 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